미니 브랜드 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미니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도미니크 도입 배경과 더불어 패션, 리빙, 어반엑스 등 현재 확장 중인 다양한 활동 영역을 소개하고 최근 완판된 도미니크 레트로 블루 에디션도 전시했다. 2018년 새롭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는 미니미니는 지난 2015년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위한 변화를 예고했다. 2018년에는 미니 브랜드 헤리티지와 미니만의 DNA를 접목한 브랜드 본질에 기반해 경험의 극대화, 지성과 창의력이 결합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자동차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공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도시생활의 핵심인 이동성, 생활. 이는 미니가 지금껏 영감을 주고 함께 해온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름과 시대의 정신을 만드는 집단을 공략하여 자동차와 리빙, 패션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될 예정이다. 자동차, 리빙, 패션을 아우르는 미니의 새로운 변화, 자동차 분야에서는 역사적 정체성에 걸맞는 고카트 필링 즉, 완전한 경주용 자동차를 타는 느낌의 상징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2020년에 미니는 새로운 브랜드 콘셉트에 걸맞는 친환경, 전기차 모델도 선보인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인 미니 일렉트릭 미니 일렉트릭은 2019년부터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리빙 분야에서 미니는 미니 리빙이라는 콘셉트 아래 도시의 잠재적인 공간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밀라노 가구 방람회 밀랜설란텔 모빌에 참여해 미래 주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으며,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는 숲을 주제로 한 도심 속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외 뉴욕과 상해 등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잠재적 공간을 증대시켜 빛나는 도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대의 디자인 알콘이었던 미니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미니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남성복 방람회인 이탈리아 PT 워모 PT 유아모에서는 신진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니 방식으로 도시 생활에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18 FW 헤라 서울 패션 위크에서는 패션 브랜드 오디너리 피플 오디너리 피플과 협업해 다양한 패션 의류와 아이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뉴욕 브루클린 ADO를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위한 독특한 환경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 전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후원 글로벌 캠페인인 어뱅크스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 국내에서는 글로벌 공유 사무실 임대업체인 위오크 오크의 미니 전용 공간을 구성, 어반솔루션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도시 생활을 더욱 효율적이고 즐겁게 만들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팀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니는 자동차, 패션, 리빙 등 미니가 거듭나고자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인 도미니크 다머닉을 론칭했다. 한국의 젊은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위한 도미니크 다머닉은 웹진, 프로젝트 플랫폼의 형태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고 전자상거래 기능을 탑재, 온라인 전용 스페셜 에디션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전용 에디션 모델인 미니 도미니크 에디션은 작년 10월 1차로 출시해 50대의 한정판 모델을 일주일 만에 완판했으며 지난 3월에 출시한 2차 모델 100대도 일주일 만에 모두 완판되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에서 미니의 성과, 향후 활동 계획될 2017년 미니는 총 9,562대의 신차를 판매해 전년 데뷔 10.8%의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미니 컨트리맨의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 에드스토리지 캠페인과 미니 오너들의 독특한 행사인 미니 플리마켓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젊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미니만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올해 미니는 뉴미니 JCW 클럽맨과 뉴미니 JCW 컨트리맨, 뉴미니 JCW 컨버터블 출시를 통해 JCW 라인업을 완성하고 미니 해치백 3도어와 5도어 미니 컨버터블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자동차 브랜드를 넘어 자동차와 리빙, 패션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다음 시간에.